어릴 때 즉각 즉각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즉각 즉각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때는 안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또 거꾸로 보통 어릴 때는 부모가 없으면 아기는 어때요? 죽어요. 예를 들어 똥을 쐈는데 아무도 안 치워줘. 또는 배가 고픈데 내가 이렇게 밥풀에서 먹을 지경이 아니잖아. 아기 갓난아기 때 누가 우유로 줘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이 분리불안은. 떨어질 때 죽음의 공포가 뜨는 게 분리불안이거든. 너무 무섭지.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갓난아기일수록 분리불안 때문에 우는 거예요. 젖달라고 울 때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어. 근데 너무 무서워서 우는 거야.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응해 응해 응해.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호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가 빨리 와서 기저귀 갈아주고 우리 아기 하면서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서 분리불안이 사라져. 왜냐하면 아 내가 이렇게 울고 두려워요 하면서 두려움의 표시로 울면 오는구나. 사람이 날 도와줄 구원자가 오는구나. 조금 커서는 분리불안이 줄어드는 게 뭐냐면 한 대여섯 살 때 그럼 혼자 응가도 하고 혼자 움직일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상황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좀 불안한 게 내가 돈 벌 수 없고 내가 세상은 아직 내가 뭐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밥도 내가 혼자 해서 먹긴 조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불안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있어. 엄마 아빠 없어지면 어떡하지? 되게. 근데 여전히 엄마 아빠가 와서 밥도 차려주고 얘를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괜찮아. 일곱 여덟 되면 이제 밥도 혼자 웬만한 애는 라면도 끓여먹고 하니까 훨씬 떨어지죠. 내가 스스로 생존을 위한 거를 많이 할수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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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요. 그래도 그때까지도 되게 두렵고 아픈 일을 당하면 엄마 아빠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르고 그럼 그때 즉각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어른이 되면 완전히 이제 그 분리불안이 없이 혼자 어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돼도 분리불안이 생기는 건 뭐냐면 어릴 때 내가 두려워서 그렇게 울고 신호를 보냈는데 안 와줬어. 옛날에 아기 때 밭일도 해야 되고 돈 없는 농사짓는 부모님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젖을 아침에 새벽에 물리고 가면 낮에 하루 종일 혼자 두고 밭일하고 와갖고 그때에서 똥도 싸고 이런 걸 그때서야 갈아줬대. 옛날 어른들이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안 와. 죽음의 공포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이분은 부인 없이는 못 살아. 어디 가도 부인은 계속 같이 다녀. 애기가 사는 거죠. 여전히 두려운 애기가. 깐난쟁이가. 그 두려움이 줄어들지 못하는 거야. 빨리빨리 부모가 도움에 손길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학습을 잘해야 어른이 돼서 남들에게 내가 힘들거나 이런 일을 부탁할 때 두려움으로 신호 보낼 줄 알아. 나 이거 못하겠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얘기하면서 이거 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 도움받고. 사장님 이거 힘들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도움을 받는데 그렇게 두려움을 도와달라고 어릴 때 그렇게 울었는데도 버림받고 그런 경험 정보가 있어서 어른으로 분리불안이 생긴 그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진짜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남한테 말하는 게 잘 안 돼요. 왜? 어차피 안 될 거야. 포기해버리거든. 어릴 때 두려움으로 그렇게 울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버림받았어.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면서 내가 무섭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싸웠어. 날 고아원에 갖다 줬어. 싸울 때마다 막. 막 처참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경우는 그 분리불안 공포 있는 그 아기가 아 어차피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큰 일이 생길수록 포기가 빨라. 아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 두려운 공황장애나 또는 막 그런 분리불안증이 생기면 강박증이나 이런 거 올라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올라왔을 때 그걸 인정하는 건 힘들어해요. 인정해봤자 아무도 날 안 도와줄 거거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남한테 도움을 청하면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오는데 그걸 마음으로 도와달라고를 못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되게 힘들게 살죠. 그리고 그 아기 상태로 몸뚱이는 어른이지만 도움을 못 받아서 도움 못 받은 그 아기 앙앙우는 그 어린아기 상태로 마음은 사니까 늘 뭔가 집착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돼. 그래서 집착이나 강박증 같은 것들이 쉽게 생기기도 쉽고 굉장히 삶이 힘들죠.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분리불안이 되는 어른으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어릴 때 즉각 즉각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즉각 즉각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때는 안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또 거꾸로 옛날에는 도움을 요청할 때도 하나도 안 해줘서 분리불안이 생기게 했다면 지금은 집착을 해서 분리불안을 만들어요. 어떠냐면 내가 해도 될 일 예를 들어 밥을 혼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애한테 계속 먹여주면 어떻게 돼요? 못하게 돼. 애가 정장적인 성장 발달을 이쁘다고 먹여주는데 나중에는 귀찮으니까 먹여주면 좋으니까 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유치원 가고 부모 없이도 살아야 돼. 자기 혼자 이렇게 먹어야 될 나이에 그거를 못 먹고 불안이 생겨요. 두려워. 남들이 하는데 나는 못하면 불안해요. 스스로 하는 거를 자생력이 강해져야 되거든. 조금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부모가 없을 때도 있어서 뭔가를 해야 애들이 자립심이 생기는데 요새 애들은 자립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 때 MT 때 부모랑 같이 가고 회사 다니면서 MT 때 엄마가 가서 노래방 뭐 돈 내줬다는 얘기 우수각스럽지만 그렇게까지 자립심이 없는 거야. 엄마 나 회사 힘들어 전화했더니 그만둬라. 아버지 나 힘들어 이 회사 그만둬라. 우리가 먹여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드는 엄청 의존하는 분리불안을 일으키는 오히려 자기한테 의지하게 만들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너무 큰 집착을 해도 분리불안이 생기고 아이한테. 너무 두려움의 신호에 반응을 안 해줘도 분리불안이 생기고 그거를 중도 적당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마음꼬부지야. 자기가 아 이건 너무 애들 갖다 버렸어. 버리지도 않고. 또 아 이건 너무 애한테 집착해서 너무 안 해줘야 될 걸 다 해줘서 애를 의존성을 만들어서 이거 불안증 두려움 아이로 자라게 하네. 자립심 없는 아이로. 요걸 자기 마음을 보고 조절해야 되는데 이쁘다고 그냥 다 해줘. 지난번에 내 아이 보니까 막 6살짜리 계속 엎고 다리 뒀다 뭐 했으려고. 의존하는 아이로 만드는 거죠. 이미 걸을 아이는 걷게 해야 돼 혼자. 심부름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자립심 키운다고 어떤 부모는 3, 4살짜리한테 심부름 시켜. 그럼 애가 두려움을 키워주는 거야. 그 나이에 맞는 걸 시켜야지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렇죠? 늦게까지 그냥 아기를 만들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야. 그걸 잘 조절해야 분리불안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분리불안이 있는 분들은 과거에 자기가 부모가 자기한테 얼마나 두렵다고 신호 보내고 도움 요청할 때 얼마나 버림받았나. 그 트라우마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치유받아야 돼. 마음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얼마나 부모가 내가 할 수 있는데 집착해서 다 해주면서 의존시켰나를 보고 그때 그 이준성으로 다 집착했던 내가 혼자서 못하겠다고 분리불안 일으키는 걸 아시고 그때로 돌아가서 또 그 마음 치유를 해야 됩니다. 무의식의 그 심리적인 트라우마 치유가 돼야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